호두야 그렇게 무서워? 천둥이 그렇게 무서워? 우리도 물면서 그게 뭐가 무서워? 호두야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떨으면 어떡해 편안히 있어봐 편안히 뭐가 무서워 그렇게 달달달달 떨어? 아이고 허벅지 떨은 거 봐라 어떡하냐 우디야 우디야 봐봐 우디야 선사 그러면 어떡해. 비 오기 전래부터. 비도 안 오는데 비 오기 전부터 뭔 신호를 안 온 거야. 누가 알려주냐? 누가 누가 뭘 해. 야. 어떻게. 어떻게. 아이고. 야. 사람도 물면서 우리 식구도 묻는 시끼가. 식구도 묻는 시끼가 뭐 그렇게 무서워서. 덜덜 떨어. 야. 야. 너 지금 나 어떻게 할까 그러지 지금. 아이고 무서라 아이고 무서라.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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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덜 떨어. 아이고 어떡해. 응. 식구도 묻는 시끼가 이게 뭐냐고. 응. 식구도 울어서 엄마를 흉터까지 만들어 놓은 시끼가 이게 뭐야. 누나도 울었지 아빠도 울었지 엄마도 울지. 이게 뭐냐고. 뭐가 무서워. 응 야. 야. 뭐 무서워. 야. 야 뭐 무서워 야 얼마나 무서움이래 어이구 아이고 무서라 나 물릴까봐 놀랬다 시커메다 야 시커메다 엄마 물을까봐 응? 나 물을까 깜짝 놀랐네 응? 야 그렇게 무서워? 응? 야 그렇게 무섭냐고 아이고 정말